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쿠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강남역에 나가보시면 참으로 많은 치과의원들이 소재 있죠? 하루는 다이쿠만이 엉뚱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이 수많은 강남역 소재의 치과의원들 중 국회의원 선 것처럼 강남역 대표 치과의원 선발전을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처럼 공상하기 좋아하는 한량이나 즐기는 놀이쯤으로 생각해주시고요. 오늘은 먼저 그 와중에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진 ATA 치과의원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ATA란 엔티티스 에이징의 줄임말로 치아 노화 방지, 즉 치아와 잇몸이 다시 젊어지는 치과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오형근 대표원장, 김만희 대표원장을 필두로 남내경 원장, 박주희 원장, 임현준 원장, 정의정 원장 등 다수의 의료진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디지털 치아 교정,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지털 심리치료, 최소통증 치과라는 슬로건을 그들의 목표로 들고 나왔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